하이 코코아 팬 안녕하세요 코코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채송화 역할을 맡은 박은빈입니다 저는 박준영 역을 맡은 김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같이 보러 갈래요? 오 좋은데요? 뭐 이런 거 아닐까요? 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보러 나랑 같이 있을래요? 이런 거 좋은데요? 꼭꼭 써놓으세요 네 준비했다 와 준비했어? 와 대박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? 먼저 얘기해봐요 저 드비씨의 달빛 아 나 그거 얘기해봐야겠네 아 이거 서로 어울릴 수 있죠 아 그쵸 그쵸 왜냐면 드비씨의 달빛이 너무 이쁘고 너무 멜로디가 좋아가지고 드비씨는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아 저도 사실 드비씨의 달빛을 생각하긴 했는데 네 그렇다면 그 가장 많이 치시는 첫번째 테마곡이 슈관의 트로이 메달이거든요 저희는 또 꿈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꼭 많이 들어보세요 정말 좋은 곡이랍니다 아니 저한테 어울리는 곡이 어울린다고요 아 드로이 메달이요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칠 줄 알거든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 멋있는 모습은 방송에서 확인하시죠 감사합니다 너무 홍보로 시작해서 홍보로 끝난 좋아요 좋죠 요즘 저의 내구조가 온통 홍보뿐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코코아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코코아에서 만나요 먼저 Speaking mej »비 хочешь types What do you like? Bram스 au Coco아 haba ructג Spanish